치즈 하바네로 등갈비요리 치즈 하바네로 등갈비요리입니다 소금을 좀 뿌려주고요 야채를 밑에 깔고 샐러리 같은 거를 밑에 깔아줄 거예요 등갈비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는 오븐에서 20분 정도 다 알아서 얘가 요리해줄 거니까 하바네로 소스를 만들 건데요 네 비비큐 소스요 대략 소스 들어가고요 이건 하바네로 소스인데요 청양고춧가루입니다 조금만 넣으면 좋은데요 그냥 다 죽여 넣을 때는 확실하게 여기다가 소스를 발라서 더 구워야겠죠 이거를 한 세 번 정도 발라주면 약 10분 정도씩 이제 구워주면서 발라주면 됩니다 치즈 하바네로 등갈비요리 완성되었습니다 즈 하바네로 기 остр ぜひ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